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새 마지막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잘 알 거예요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머리가 긴,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여자를 밝혀서 결국에는 패가 망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삼손을 바라보면서요 그러한 삼손의 인간적인 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는 하는데요 물론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도덕성이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기로는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먼저 1절에서 또 보면은 사사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늘 비슷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다시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늘 비슷한 패턴이지만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비슷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이전과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이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은요 더 큰 죄악 더 큰 수렁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지난번에 사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정말 이상적인 사사가 첫 번째 등장했던 온리엘 사사거든요 온리엘 사사에게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사사인데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을 거쳐서 에웃을 지나서 이제 이 삼손까지 오게 되는데 점점 더 이 사사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아 삼손의 그 행위가 혹은 그 죄악이 이전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등장하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지금 1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치셨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어찌 됐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삼선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 이제 좀 이들이 염치가 생겼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에 빠져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누려왔던 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모습은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만호와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호와의 집안은 일단 그 집안을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만호와는 단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단지파인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지금 단지파에 속한 만호와가 어디에 있냐면은 소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라 땅이 어디냐면요 이 소라 땅은요 유다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단지파인데 자기 지파 땅에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지파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유다지파 그 왼편으로 보면은 지도 왼편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와 유다지파 사이에 블레셋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골리아시 등장하는 그 땅 그 도시 그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 블레셋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단지파가 그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데 그 블레셋을 보니까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치지 못하고 고민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라는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아 삼손의 이야기니까 이 사사기의 거의 끝에 끝물의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아직 이 삼손의 내용은요 요호수아가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 기업으로 받은 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무조건 이 성경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만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저자의 기록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만화의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아내가 2절 하반절에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고대 사회의 그 특징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집안의 수치예요 그 집안의 슬픔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주받은 집안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서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 그냥 아이가 없어서 아이 좀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스스로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만호와의 집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집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만호와의 뜻이 뭐냐면 만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근심, 고통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데 그 집안의 가장 가장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우리 루키에 보면은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그 나오미의 집안이 이제 살고 있던 곳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곳을 고향을 떠나고 모합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던 그 땅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죠 빵집 빵집에 빵이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안식의 집에 안식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뭐 어떤 가게를 경영한다면은 우리 집안의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면은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그 커피집에 커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커피집에 커피가 없다는 것은요 망한 겁니다 제과점에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안식해야 하는 집에 안식의 집에 안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집안은 이미 망했구나 그 정도로 절망 가운데 놓여있구나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단순히 만호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나오미 그 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식이 없고 고통 중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땅 지금 이 집하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안식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앞서 찬양팀이 찬송과 413장을 불렀어요 내 평상에 가는 길 가사 1절을 보면요 내 평상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앞에서는 순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날 때도 감사하지만은 내 삶에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육신의 고통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마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이제 성구양신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뽑잖아요 그 말씀을 뽑을 때 기대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23년도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물질 좀 드렸기 때문에 봉사 좀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심지어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는 커녕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저주가 저주인 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했죠 마누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나를 극률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누아의 집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버렸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쇼센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재밌게 봐서 몇 번을 보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쇼센크 탈출의 한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쇼센크라는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는 정말 많은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악명 높은 그런 죄수들이 그곳에 수감되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한 5년, 10년 많게는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죄수가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젊은 날에 들어와서 노년의 나이대까지 그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마침내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가 있는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자유를 만끽해야죠 그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감옥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유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할 존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정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교회로 나오면 정말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에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걸음이 죽음으로 가는 걸 저주로 가는 걸 지옥으로 가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극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곳은 지옥이다 저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너 그러다 지옥 가라고 하게 되면 더 반감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실상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했던 존재였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안 가면 밥도 없고 돈도 없고 학교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아 이곳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왔겠습니까 대부분이 모르고 뭐 끌려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르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실상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만호와의 집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못하지만 기가 막힌 반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냥 기쁨의 날인가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 나누고 그러면 끝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 길이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그냥 선물 좀 나누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탄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셨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 안되고 독주 안되고 또 부족한 건 먹었어도 안되고 머리에 칼을 대서도 안된다고 알려줍니다 나시린으로 잘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마누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아내가 그 아내가 마누아에게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자 그러니까 그 마누아의 아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사실 두려워했던 건데요 두려워서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누아의 반응은 그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우와의 사자에 나타난 여우와의 사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여우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사자가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 마누아가 이제 염소를 대접하려고 해요 사람인 줄 알고 염소를 대접해요 그때 여우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를 드려라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번제 자체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누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18절에 여우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존재 경이로운 존재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우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노골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마누아가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20절에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동시에 여우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불꽃이 임하고 동시에 그 불꽃이 여우와의 사자를 감싸하면서 하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제야 마누아가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여우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우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리고 22절에서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겠구나 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아직 삼손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참 여러가지로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이 사사들 중에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사들의 출생은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3장 이 출생 과정에서 삼손이 언급된 것은 24절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 13장을 해석하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면은 아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출생의 비밀까지 기록하는구나 마치 위임전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사람의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설령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높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 위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대신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죠 마누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가 불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죠 이 모습 삼손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 9장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분이 바로 기묘자예요 삼손에게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를 여러 번 알립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깨닫지 못해요 그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이세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신을 농부의 아들로 비유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한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먼저 자신의 종을 보내죠 주인이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마음은 아팠겠죠 주인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 주인의 아들이구나 하고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서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몰라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농부가 거부했듯이 마누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요하의 사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결국엔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만화가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삼선의 이야기 13장의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 저자는 인간 삼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삼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혹시 기억나시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윤곽이 조금씩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선의 모습을 통하였을 때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완벽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지금 이 삼선에게 관심이 있어서 삼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삼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2장 15절에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요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너희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그 반대로요 내 배를 채우고 내 명예를 지키고자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사사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에는요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사사시대와 같은 절망의 길로 빠져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그리스로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2023년 내년에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